너와 함께하는 청춘 지금 내 손을 잡아 마트외드 세인트 송 여러분, 여러분 언제 올까요? 요, JJ! 아이고! 반갑습니다 옷차림이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옷차림이실 건데 방금 들어왔어요, 방금 방금 들어와서 오늘 연습 마치고 연습 마치고 이제 우리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도 하고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, 여러분들 근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한테 글을 남겨야 되니까 그 와중에도 리버스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방금 막 들어와서 진짜 들어오자마자 켰어요, 진짜 막 네,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 생일인데 근데 진짜 신기하게 뭔지 알아? 딱 집 들어왔는데 제가 노래를 계속 틀고 있었거든요? 그게 틀고 나갔어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 테이크투네, 곡이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아미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 몇 번째 생일이냐 몇 번째 생일이냐 뭐 한 10년, 11년 뭐 이렇게 됐겠죠 참, 같이 같이 가치가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생일때 항상 같이 같이 가치가 맞구나 그치, 항상 같이였지 같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뭘까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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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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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. 안녕.